11번 문제 갈게요. 아 예요 물병 갖고 왔어. 가와 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내 안에 답이 있으니 따라가면 됩니다. 가 신라왕 김부가 와서 항복하자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 하고 김부를 경주의 사심으로 임명하여 보호장 이하 관직 등을 주간도록 했다. 고려산에 나와 있구요. 참고로 이 고려산은 조선 문종 때 완성이 되요. 세종시대 때도 완성을 못했어. 맞아요 사심관 제도. 국초의 향리의 자재를 뽑아 개경에서 볼모로 삼고 또한 출신지의 일에 대한 자문에 대비하도록 했는데 이 일을 기인이라 했다. 사심관 제도 및 기인 제도. 그거에 대한 문제에요. 맞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는데 선택지 1번 가 호주 출신 쌍기의 권위로 도입됐다. 아니 고려 태조 왕건 시대인데 왜 그 쌍기가 여기서 왜 나올까요? 그 태조 왕건이 있었던 시대는요. 그 중국이 그 5대 10국 시대가 있어요. 당나라가 망하고 그 5대 10국이 있는데 여기서 5대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함락한 주전충의 양나라를 시작을 해가지고 양, 당, 진, 한, 주 이렇게 5개의 나라를 뜻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편의상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부르구요. 그리고 10국은 이 5번의 왕조가 교체되는 5대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퍼져있는 나라들을 포함해서 10개의 국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남당 5월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그 5월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한반도하고 되게 가까워가지고 그 견원이 세운 백제하고 교류를 했다고 하죠. 자 근데 태조, 안건이 살아있었던 시기는요. 그 태조, 안건의 말년 때 후당이 멸망을 해요. 후당이 멸망을 하고 후진이, 석경당이 거란의 힘을 빌려가지고 후진을 건국을 해요. 근데 후진이 조금 약간 이제 거란한테 깝쳐요. 그래가지고 거란이 후진을 먹어버려. 그 날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아, 골 들어갔어요? 깜사님 지금 축구보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후진의 다음 왕조인 후한이라고 하는데 아, 이창민 선수 그 후한이 이제 거란을 몰아내고 후한을 세우는데 이때 그 연훈 16주 지역을 끝내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후한도 단명왕조로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대 중에 마지막 왕조인 후주가 이 주변에 그 십국을 다 정복을 하고 중국을 통일을 해요. 중국을 통일하고 그 연훈 16주를 좀 되찾으러 가려고 하는 도중에 황제가 죽어요. 후주왕제가 죽어. 그리고 후주왕제가 너무 어린 황제가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백전노장 조광윤 장군한테 황제 자리를 넘기고 이때 북송이 세워져요. 바로 이 시기에 쌍기가 후주에서 기화를 해요. 이때는 고려 광종시대예요. 대학 때 이런 지식들은 그냥 머릿속에 억지로 넣어서 암기해야 되는 건가요? 역사는 암기 과목이죠. 그런가요? 저는 역사를 암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그 역사를 20년 이상 봐온 사람으로서 한 어릴 때 국민학교 저학년 때는 진짜 막 만화를 되게 열심히 읽었어. 만화를 되게 열심히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학년 4학년 그때부터는 대화드라마를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때 이제 1996년인가 1997년인가 그때 그 최수종 씨가 출연했던 그 첫사랑이 끝나면 그 역대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그 첫사랑이 끝나면 KBS 1TV에서 대화드라마 용의 눈물을 했어요. 그때 고 김무생 씨가 이성계 역할을 했고 그 유동근 씨가 그 이방원 역할을 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그 대화드라마를 되게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 용의 눈물 받고 왕과비 받고 그 다음에 태조왕권 200부작 받고 그 다음에 한동안 못 보다가 저는 심지어 고3때도 불멸의 이준신을 봤어요. 동모산 흑지상지 이런거 많이 나왔어요. 태조용 그러니까 저는 저는 고3때 불멸의 이준신 봤어요. 공부는 안하고 불멸의 이준신 봤어. 그리고 시험 봐서 대학 갔어. 자 젊고 유능한 관리를 재교육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거는 아니죠. 나번 5품 이상 문무관리를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이거는 공음전 제도에요. 고려 문종시대 때 시행된 제도이구요. 좌수와 별감이라는 향임직을 두어 운영되었다. 나번 4번 이것도 해당되진 않아요. 11번의 정답은 5번 가와 나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근데 이 사심관 제도는 그거에요. 당시 그 신라말 고려초는 그 지방 호족들이 좀 큰 힘을 이루는 사회였고 사실 그 백제는 호족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비교적 왕권이 좀 컸어요. 백제 같은 경우는 견원의 왕권이 좀 컸구요.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었잖아. 그래가지고 명주의 김순식 상주의 아자개 충주의 유긍달 정주의 유천궁 나주의 오다련 등등 진짜 호족들의 호족들하고 제휴를 해야 됐어. 고려는. 그래가지고 이제 왕권이 그런 호족들을 좀 묶어두는 방법으로 그 호족의 그 호족 유력가들한테 둘 중 하나를 하라고 했어요. 아들을 아들들을 송도로 보내거나 그러니까 아들을 아들을 송도로 보내는 기인제도를 하거나 아들이 없으면 딸을 후궁으로 드려라. 그래서 왕권이 왕자만 스물다섯 명을 나왔어요. 왕자만 스물다섯 명 나왔어. 이런 그 뭐냐 기인제도 때문에 왕권은 그 호족들 딸들하고 결혼을 하느라 엄청난 정력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후궁까지 합하면 30명이 넘어 그리고 왕후 칭호를 받은 사람은 그 이제 유천궁의 딸 유천궁의 딸 그리고 오다련의 딸 장화왕후 그리고 유긍달의 딸 충주유씨 등을 포함해서 총 6명이 왕후 칭호를 받아요. 그 여섯 번째 왕후 칭호를 받은 사람은 신라 마지막 왕인 김부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왕 김부하고는 겹사돈을 맺어요. 그러니까 충주부인 유씨의 딸 낭낭공주를 김부하고 결혼을 시키고 김부의 사촌은 자신의 황으로 맞이를 한 거지. 그렇죠.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왕권은 정력가가 됐죠. 어쨌든 12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거란이 군사를 돌려 연주 위주에 이르자 강감찬 등이 숨었다가 공격하여 500여 급을 배웠다. 2월에 거란군이 귀주를 지났듯 강감찬 등이 동쪽 교회에서 마주 싸웠다. 아군이 기사를 타고 맹렬하게 공격하니 거란군이 패하여 달아났다. 아군이 쫓아가며 공격하니 석천을 건너 반영에 이르기까지 거란군의 세신이 들판에 널렸고 사로잡은 포로와 획득한 말 낙타 갑옷 무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역시 조선문종시대에 완성된 고려사에 대한 얘기이고요. 자 강감찬의 귀주대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귀주대첩이 일어난 시기는 고려 현종 고려의 여덟번째 군주인 현종시대에 이루어진 전쟁이에요. 귀주대첩 1번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했다. 고려 태조 왕건 시대이고요. 2번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이 조직되었다. 그 왕건의 황후였던 그 충조유씨의 둘째 아들인 왕요 가 정종으로 지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왕건의 첫째 아들이 왕무 나주오씨의 아들이고 혜종이에요. 들어가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세요. 나중에 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왕건의 둘째 아들인 왕태는요. 아 질접됐어요. 네 감사해요. 왕건의 둘째 아들 왕태는요. 일찍 죽어요. 그리고 왕건의 셋째 아들인 왕요가 정종이 되고 넷째 아들인 왕소가 광종이 돼요. 아 네 시간 됐때 오세요. 자주 오세요. 그리고 광군 조직은 고려 3대 왕제 정종 이때 조직이 돼요. 3번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강동 육주 획득은 고려 성종 거란을 배척하여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만부교 사건은 고려 태조 때에요. 발해가 멸망한 이후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귀순을 해요. 발해의 마지막 태자였던 대광현이 고려를 귀순을 해가지고 왕시성 을 하사를 받아 왕시성 을 하사를 받는데 그 이후에 거란 에서 사신 이 온 거예요. 거란 에서 사신 이 왔는데 왕건은 니네 거란은 발해하고 애초에 동맹관계를 맺었지만 그 동맹관계를 깨트리고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배음망덕한 나라하고는 우리는 수교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거란 요나라의 그 사신들을 섬으로 귀양보내고 이때 선물로 왔던 낙타들을요 그 송도 만부교에 묶었어요. 그래서 낙타들을 만부교 그 다리 기둥에 붙들어 매고 굶기기 시작해요. 계속 굶겨 죽였어요. 이게 그 만부교 사건이에요. 5번 압록강에서 도렴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고려 덕종시대 때부터 축조돼가지고 문종시기 때 완성된 천리장성이에요. 이 천리장성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역사적으로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 천리장성은 이제 당나라가 건국되고 고구려가 영류왕 보장왕 이 시대 때 쌓았던 장성을 말하구요. 이때는 이제 그 서 그 남쪽 남북으로 천리장성을 쌓았어요. 이때는 이때는 남쪽 그 요하 요하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의 부여성까지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했어. 그리고 압록강에서 도련부까지의 천리장성은 이 고려 때 쌓은 거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거란과 여진을 경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죠. 그리고 사실 지금의 신의주는요. 이 천리장성 범위에는 포함이 안됐어요. 그리고 원래 의주는요. 그 처음에 거란이 고려하고 전쟁을 할 때 쌓았던 성이었어요. 근데 이 성을 이제 나중에 그 고려 예종 때 고려 예종 때 이 땅을 되찾아요. 그 거란이 금나라한테 망하고 있을 때 이때 고고려가 땅을 되찾아 에이 에이 고려가 땅을 되찾아요. 13번 다음 건의에 따라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여진 완인부와 싸워 패한 이유는 저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병의 양성과 군량의 비축이 필요하옵니다. 경의 뜻을 알았으니 기병을 포함한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보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조직된 군대가 별무반 이에요. 윤관 장군을 중심으로 별무반이 조직이 됐고 이 별무반의 병력은 자그마치 17만명이나 됐어요. 이 17만명이 별무반이 조직이 돼가지고 고려 숙종 때 별무반이 조직돼서 예종 때 윤관이 동북 구성을 원정을 했다가 잠시 나중에 돌려주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별무반의 창설아의 군사력을 강화했다. 여진 정벌을 써먹었죠. 14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봉계를 보니 그 신기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처음엔 믿지 못해 귀환으로만 여겼는데 3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이 아니고 성이며 귀가 아니고 신이었다.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무엇을 읽어올 것인가. 고려 후기에 저술됐던 동명왕 이규보의 동명왕 편이에요. 이 동명왕 편에서 구삼국사를 얻었다고 해서 여기서 왜 구삼국사라고 한 이유는 옛 구자거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하고 구분해서 구삼국사라고 부르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 에서도 구삼국사를 참고해서 썼다. 라고 나와는 있어. 그리고 구삼국사 하고 기타 중국의 서적들을 참고해서 삼국사를 쓸 수 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삼국사는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써진 책이에요. 그리고 고구려가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써줬던 역사책들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게 없어요. 당나라가 고구려가 멸망하는 직후에 그때까지 668년까지 쓰여줬던 역사책들을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중국의 구력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태워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삼국사가 써줬지만 이 구삼국사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제가 2학년 때 한국사연구인문 그 수업을 들을 때 이 구삼국사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연구한 주제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삼국사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 제일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건 삼국사기 에요. 삼국사기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이런 책들은 다행스럽게 지금 시대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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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오면서 인쇄술이 발달을 했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삼국사기 하고 삼국유사 는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한자로 된 글들을 지금은 번역도 되어있죠. 지금 저 여기 뒤에 있는 책들 신서원에서 번역한 삼국사기 상하권 두 권 있고 삼국유사가 한 권 이 또 있어요. 저는 그거를 참고로 연구하고 있어요. 자 이 동명왕 편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거예요. 1번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 됐다. 2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이건 삼국사기 죠. 구삼국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구삼국사는 우리나라에서 활판 인쇄술이 발전하기 그 전에 없어졌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거는 유득공의 발해고 조선 후기 때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제 서술이다. 이건 아니고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기록했다. 이거는 삼국유사.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5번 갈게요.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세요. 동북면 병마사 간이 대부 김보당이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켜 전황을 복위시키고자 하였다. 김보당은 장순석 등을 거재로 보내 전황을 받들어 개림에 모시게 하였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황은 고려 의종이에요. 석영유수 조이총이 군사를 일으켜 동북 양계의 여러 성들의 경문을 보내어 사람들을 모았다. 겨울 10월 김의 이래 중서시랑 평장사 윤인천을 보내 삼군을 거느리고 조이총을 공격하게 했다.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을 소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는 고려 명종때로 고려 명종은 무신정권이 시작한 그러니까 대하드라마 무인시대죠. 이고 이일방 정중부 등이 활동했던 무신정권 초기 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신들 사이에서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다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다시기 에요. 3번 참고로 김보당의 난은 당연히 이때 김보당의 난은 실패하고 이때 정중부의 부하였던 이의민이 이 계림 경주로 가가지고 의종을 죽여요. 의종을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려. 그리고 뭐냐 조이총이 나는 그 윤인첨이 일단 먼저 출동했는데 난전을 겪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실권자였던 이방이 직접 나서요. 근데 이때 정중부가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그 뭐냐 강제로 명종의 테자비를 들였던 이방을 죽여버려요. 이방을 죽이고 조이총이 나는 윤인첨이 그냥 평정을 해요. 자 잠깐 문제 끈 고급을 좀 마시겠습니다.